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국투자공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유주식 현황 자료에서 지난 4분기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암화페 거래소 중 최대 거래소잖아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국돈으로 약 23억원 수준인데요. 웃긴 게 뭐냐면 작년 7월 당시에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때 비트코인 등 암화페 투자와 관련해 국부펀드가 투자할 만한 자산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한국투자공사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텔레그램 영상 하단에 링크 있고요. 무료입니다. 여기다 올려드렸죠.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을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출범된 대한민국의 해외투자 전문기관이 바로 한국투자공사입니다. 여기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꾸 충격적인 소식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정부에서 예전에는 뭐 아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통해서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 거래소 없앨 거라는 그런 2018년 초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든 이쪽 바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군가 얘기한다고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이미 이거 보시다시피 정해졌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 최대 거래소를 투자했다. 그 거래소의 이익 창출 기준에 가서 코인을 거래할 때 수수료 장사, 커스터디, 기타 등등. 결국 코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해 비즈니스가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국정부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만큼 국가 단위에서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한국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영상 끝나면 좀 서운하겠죠. 하나 좀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이거를 제가 또 텔레그램으로 공유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 좀 주목됩니다. MVR이라는 것인데요. 이 지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바로 이제 비트코인 MVRV 레이셔는 Market Value Realized Value라고 해가지고 이거의 줄임말이거든요.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의 비율을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뭐 어려운 거 다 집어치우고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표에서 1보다 작거나 1 근처이면 밸류가 낮은 것이고요. 3 이상의 밸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채굴자들이 제대로 매도하지는 않았다. 언제 매도했었냐. 이 3.0에 가까웠을 때 매도한 적이 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최근에 작년 4, 5월 때잖아요. 이때. 작년 4월이라 정확한 말이겠네요. 이때. 그리고 이때. 이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본다면 지금 MVRV 지표가 산맥 근처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로 해서 이익을 취할 단계가 아니다. 즉 다시 얘기한다면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블록체인에 들어가시면 여기 또 나와요.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때 작년 5월에 4월 5월 3.65였죠. 지금 1. 얼마입니다. 잠깐 톡 찍어보자면 1.72 이렇게 나오니까 3이 안됐죠. 과거 한번 볼까요? 이때. 이때 보시면 2017년 12월 당시 보시면 3이 넘었어요. 4.49였고 2013년 사이클 2013년 11월 말에 피크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지표 보시면 5. 5가 됩니다. 5 지금 보시면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서 그거 감안해도 이거 올라와도 좀 더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해서 어찌 됐든 지금 막 더 올라가서 최고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 단계는 아니다. 라는 해석 텔레그램이 지금 공유해드렸고요. 좀 더 다른 걸 좀 보도록 할게요. 미 하원의원도 지금 GPTC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의 움직임 미국에서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미국에서도 지금 제가 이제 기사를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어느덧 자꾸 압수하고 뭐 하다 보니까 미국도 어느새 비트코인을 가진 비트코인을 가진 또 큰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보시다시피 외신 미국 정부 40.8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 테슬라 보유량의 두 배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의 수익을 압수를 통해서 어제도 라이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능동적으로 투자를 위해서 한 것보다는 뺐다 보니까 국고로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비트코인이 점점 쌓이고 있다. 테슬라 보유량의 두 배나 된다. 영국도 제가 알기론 그렇고요. 다른 국가도 압수해서 국가가 지금 보유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좀 되죠. 이거 좀 여러분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를 보유를 할까요? 왜 보유를 할까요? 이거를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죠. 돈이 안 된다면 그냥 뭐 팔아버렸겠죠. 근데 보유를 한다는 사실 이걸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아직 현물 ETF는 조금 분위기상 멀어 보입니다. 자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심사의 이 데드라인이 왔을 때 SEC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자꾸자꾸 연기를 하고 있다. 분위기는 아직 현물 ETF 분위기는 아직 안 살고 있다. 그리고 리플 이야기인데요. 리플 XRP 출시 당시 로펌 자문 자료 늦어도 17일 공개에 나와 있죠. 이상하죠. 우리가 2월 18일 기억하자고 바로 앞전 라이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다음 주 되면 되게 재미있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이것만 기억합시다. 2월 17일 공개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IMF 총재가 CBDC 규제되지 않은 암 앞에 스테블 코인보다 실용적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IMF에서는 또 엘살바둘에겐 또 비트코인 보유한 것에 대해서 또 경고를 했었는데 오늘 또 기사 보니까 그거 이제 좀 아예 강등을 했죠. 엘살바둘에 대해서 국가 등급을 정크로 또 강등을 또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CBDC에 대해서는 또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단 CBDC에 대해서 요거 세 가지 교훈을 뭐 공유를 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읽어보실 건데 텔레그램이 들어와서 읽어보시면 되니까 크게 크기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지펀드 전설 빌밀러 미국 비트코인 채굴 관련주 매수하기 매력적 지금 비트코인 채굴 관련 ETF는 얼마 전에 나왔고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중에서 저는 지금 실버게이트 캐피탈을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실버게이트 캐피탈 뭐야 이러겠지만 주가 한번 볼게요. 엄청납니다. 이게 이게 지금 오른기 보면 10배 이상 올랐었고요.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 암호화폐 사업했던 거 원래 스테블코인 만들려있던 DM 사업부 리브라에서 DM으로 이름도 바꿔서 이미지 세신을 하려 했으나 가국에 중앙은행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사업을 접었는데 실버게이트한테 팔아넘기고 접었죠. 이 실버게이트라는 것은 좀 알아본다면 꽤나 많은 현재 블록체인 관련 이 기업들 실버게이트 실버게이트 캐피탈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상해하고 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이 돼 보이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던 것만큼 보다 더 전구를 뚫고 더 올라왔었고 현재는 이 정도에 있네요. 미국 정부 얘기를 했고 뉴욕시장은 조금 애매한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지지하지만 채굴은 반대 돌연변심 이런 얘기 나왔고요. CO2 배출 어쩌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픈시 오픈시가 일일 활성 사용자 일주일간 30% 이상 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NFT 거래 한 대잖아요. 여기서 1등이 오픈시가 아닙니다. 한 곳이 치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계속 바뀐다. 계속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일 웃겼던 소식이 한국투자공사입니다. 참 이 시장 여러분 정말 정보의 혼란과 홍수와 혼란과 믿을만한 어떤 국가단위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투자처입니다. 그만큼 더 메리트 있는 시장이라고 자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또 밑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라이브 3주년 방송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 못 들어오셨던 분들은 라이브 끝에 제 방 보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 드릴 수 있는 채널 되돌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